이번 명태균 씨 사태와 관련해 저희 MBN이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선거관리위원회도 김영선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저희 MBN이 선관위의 고발장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박은채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작년 회계 보고에서 정치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제출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선관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강 씨는 김 전 의원이 회계 보고를 받으면 어, 그래 라고만 대답하고 실제적으로 감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김 전 의원이 회계 보고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선관위 지도 주무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던 점 등이 문제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강 씨가 일절 보고를 하지 않은 탓에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키라고 특별하게 있는 회계 직원의 업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이러거나 지형 수정을 안 돼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는. 또 선관위 지적은 강 씨의 전원을 근거할 뿐이고 재작년 재보궐 선고 이후 일이라 범죄의 구성 요구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